많이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피우스! 간리 린니 다이오린! 구독은 피우스! 안녕하세요 간리 린니입니다. 할로윈이 금방 지나긴 했지만 프리파라에는 아직 할로윈이 남아있죠. 유후! 프리파라 꼬마 마녀의 할로윈 라이브! 지난번에 한번 게임을 했었거든요. 오늘은 할로윈 라이브마저 완성하려고 합니다. 아자아자! 쓰리 버튼 레이킷을 선택했어요. 안녕 모니카 잘해보자! 저와 게임같이 해요. frustologue 아메리카노 파우스! 자석 em 하로윈 라이브! 아 Elle 이빙ика 잘해라! 누가porOrisa? 에어킷! 맥탐키스! 아! 사연 소리여! командперв신이 시장! continually 딴으기 삼십시장! 맥을 지니댄! 할로윈 bund해! Weitercado! gn rather하며! 코스탄 West Здоров gay! combines 파악! 그리고 자기attan을 Ос지regularON 복 realizar 새로운 가족들로 대 시를 하 бор자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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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4위 있네요 미션 클리어 꼬마 마녀 핑키 할로이 부츠 러블리에요 부츠 득템 자 마지막 게임이에요 3버튼 고고 프리파라이프를 선택했어요 다시 모니카 등장 멋진 멤버들 소환 아자아자 마지막까지 잘해보자 마리오네트의 뮤 샤이니 네온 휴즈 밀키 하트 샤이니 네온 원피스로 예쁘게 코디했어요 본격적으로 게임 스타트 저와 함께요 시원하게 게임 스타트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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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갔어야지 그래 한국만 좋냐 아니 너무 좋지 그래? 그러니깐 맨날을 듣고 했어요 내 한국말 좀 믿어라 미노라이브 하지 말고 그냥 괜찮을 거니까 톱톱톱톱? 진짜 진짜로 체크하러 가고 이 쇼에 비해서 너무 멋쟁다고 이제 30년 전 이 쇼에 오는 곳 다닐이 가볍게 용을 가고 너무 많아서 여기저기 그녀가 너무 그녀 와 2위에요 두근두근 그리고 클리어 꼬마 마녀 핑키 할로윈 원피스 쿨을 선택했어요 이번 할로윈 의상들 최고네요 해피 할로윈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우리 내일은 뭐하고 놀까? 단뉴리를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